아 정말 편했어요 정말 너무 편해서 수업하는데 오랜만에 내려놓고 서서 온 것 같아서 바로 빨리 서서 정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KPL이 아니라 정말 배울 것 같아요 웃어보는 사람을 주시겠어요 나중에 웃을 거 있다면 웃으시고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이 잘 전달하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찾기 예수 찾기 찾기 찾기가 찾기 against 찾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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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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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